자 그러면 이제 호남가 들어갑니다 호남가에서 그런게 특히 많아요 이어서 가는게 한평천지 늙은 몸이 시작 광주 고향을 보랴고 제주어선 빌려타고 호남으로 건너갈지 홍양을 보듯 내 눈 보성을 비춰입고 고사하는 아침 안개에 영암을 둘러신내 대이머신인 우리 성군 예략을 창의 극번이 3대 6경의 수군 전심이요 방백수령 지난뿐이라 창성 높이 안여 또 아주 풍경 바라보니 어디까지 배우셨어요? 꼭까지 배웠어요 여기까지요? 바라보니까 바라보니까 폼만 좀 잡으세요. 이렇게 패지 마세요. 폼만 좀 이뻐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고것만 이뻐요. 덩을 좀 이쁘게 치는 것만이. 아니 겉뜨지 말고 그날이. 자신 있게 땡. 그렇지. 고것만 잘 하셔야 돼. 한평천지 한 번 더 가고 그 뒤에 거 배우겠습니다. 한평 시작. 한평천지 늙은 봄이 광주 고향을 보랴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고향을 보듯 내놓은 보성을 비춰 입고 고산의 아침 안개에 영암을 둘러인해 태인어신 우리 성군 대학을 방흥헌니 삼세육경 수군천임이요 방백수령 신안이라 고창성 높이 앉아 아주 그 풍경 바라보니 만장 우굿봉 시작 만장 시작 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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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굿봉 우굿봉 그렇게 만장 우굿봉 시작 만장 아이고 시상해나 그러지요 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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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굿봉 시작 만장 우굿봉 높이 솟아 높이 솟아 높이 솟아 높이 솟아 층층 층층 한 익사니 호 층층 한 익사니 호 층층 한 익사니 호 만장 두 박자 만장 장도 두 박자 만장 우굿봉 우굿봉 이 각기 각기 다 두 박자식 만장 우굿봉 각기 두 박자식이었어요 물론 시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조롭지는 않지만 결국은 박자는 두 박자식이에요 만장 우굿봉 높이 높이는 높이는 각 한 박자식 높이 솟아 가죠 솟아 그 솟아 그 솟아 할 때 그 솟 거기가 열한 번째 박인 거예요 솟아 층 그리고 층이 네 번째 박 층층 한 익사니 호 그렇게 가야 돼요 시작 만장 운봉 높이 솟아 층층 한 익사니 호 백리 가면 시작 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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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좀 어려워서 백리 다명 시작 백리 다명 흐르는 흐르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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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히로 오구나 하지. 구비야 구비구비가 눈 무리히로 오구나 하면 이거 진도아리랑 배려버려. 그죠? 그죠? 무리히로 오구나 가야되는데. 구비야 구비구비가 하면 엄마나 어디서 서울 댁인게 비어 서울에서 왔는게 비어 서울 댁인게 비어 이렇게 돼야. 저 서울 댁 이상하게 하네 그렇게 돼야. 서울 댁처럼 하면 안돼야. 전라도 댁처럼 해야지. 구비에 구부가. 여기도 구부쿠 고고무구 엄마 같은게 인디 가야되야. 구비구비 라고 하지마 구부구부라고 해야 되야. 우리가 촌스럽게 자장게 전라도 시럽게 이 담에 아 아 시장 뱅리 뱅리시장 뱅리다 뱅리다 뱅 그런 어근부러 구부구구구구구구구 만교인디 다시 구부구부 잘하시네 자 아 아 아 구부부 어구 만장부터 내가 또 다시 가르쳐 드릴게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오오 뭐 다음 아 아 oo 우 뭐 어구 이쁘게 없으며 근데의 조금만 더 personally 아니 자orpnu 다시 내려와 뭐 자 아 아 그렇게 아 아 아INS 아 아 울봉 시작 울봉 높이 손상 높이 높이 손상 칭칭한 익산이 네 번째 박에서 칭칭한 익산이요 백리 타면 흐르는 헛물원 시작 백리 타면 흐르는 헛물원 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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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5 이거야 시다 으 으 뭐 그 뭐 그 두번째 것은 구가 두박자 요 첫번째 것은 암 박자 반이고 에 그리고 그 구가 그러고 투 회사 쳐서 아 두 박자 그리고 그 두번째 구는 완전히 두 박자를 가야 돼 어 뭐 으 어 어 어 뭐 이 Natrus이 시작 으 시작 후 유인거 보충치 압 Porro 오 해바 sposób 으 동그랗게 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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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5 5 5 만경 때 카게 일박씨 마아 1 5 어 이 그 t t 도 사실은 길게 빼는 이보다 이 영어 뒤에 두 박자를 쉬어 줘 아오 멸 열의 t 가 떨어지고 11 12 를 심표 처리를 해줘야 돼 그래야 그 놈이 세련되지 마한 교인 2 2 2 이래 발음 뭐가 되겄어 그지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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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으 으 으 으 으 이 말 말아 좋아 세련되고 이 끊을 줄 알아야 돼 으 으 아 으 으 이러면 뭐가 되겄냐고 그 뭐가 되겄냐고 그러면 노래가 얼마나 성이 없고 꼬랑지들여서 성이 없고 노래 어기실러서 하는 사람 모냥 안 배운 사람 모냥 만교인디 뭐가 되냐고 그게 만교인디 이렇게 하면 세상이 격조있고 얼마나 좋아 아 깔끔하고 거기는 정말 매정하게 매정하게 칼로 탁 쳐버려 탁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하면은 놓아라 놓아라 손을 딱 쳐야 돼 자 우리가 어디서부터지요? 어디서부터지? 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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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봉 시작 만장 운봉 높이 솟아 충충한 익산이 거기도 끊어 백립하면 으르누간 물은 いく 뿌uş 뿌구 껍고 만경 있디 왔어요 다시 가민님 많이 웃으시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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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지? 아 아 아 아 아state 막 아아 아 아 아 으 뭐 over 흐르는 흑물은 꾹꾹꾹꾹꾹 만경이 있니 아주 잘하심이야 아주 잘하심이야 한번만 더 한 다음에 흥타령 얼른이 배워야지 그러고나서는 이제 우리 또 갈금 받는 남아서 갈금 뚱뚱뚱뚱 배워야지 자 시작 만장 만시장 만장 우군풍 높이 서사 정정한 익산이호 백니 아멩 흐르는 흐르는 물은 꾹꾹꾹꾹구 만경이 있니 성선쌤 만장 운봉만 하란게 이까지 하나 더 붙이지 이 하나 붙이면 장난이 틀린단 말이야 아아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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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이거 아니요 운봉이 해 근데 가만히 이를 하나 이러다가 그러다가 얼른 붙이다가 얼른 빼! 이렇게 하면서 그러지 말고 화끈하게 일을 끊어! 만장 운봉이! 그냥 만장 운봉! 아니 오늘 다윈이 큰일 났어. 왜 저렇게 오늘? 왕년까지 다 모숴봉이고 그냥 슬쩍 거기다가 슬쩍 거기다가 이자를 끼워넣는 거 있지? 만장!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러면서 들었지? 그래갖고 웃음 나왔어. 그래서 그 바쁜 사이에는 이자를 넣다니 빼기도 힘들어 죽거든.